안녕하세요. 저는 Mr. Lee, I work in ICA, 댄스 파트 프로페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온 이명석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방송 안무 감독을 통해서 쇼 디렉터가 된 이명석 교수고요. 지금은 한국과 베트남 오고 가면서 ICA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쇼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. ICA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댄스 코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아이돌을 키우는 아이돌 트레이닝 코스랑 그 다음에 전문 댄서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 댄스 코스가 있습니다. 먼저 아이돌 트레이닝 코스에는 기본적인 파퓰러 댄스를 가르치는 코스와 보컬 코스가 있는데 파퓰러 코스에는 힙합이나 K-POP 그 외에 유행하는 춤들을 가르치는 코스와 파퓰러 코스가 될 거고요. 보컬 레슨에서는 자신만의 색깔 있는 보컬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과 노래를 했을 때 자기가 가수가 됐을 때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는 색깔이 있는 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극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컨템버랄 댄스에는 기본적인 테크닉과 더 나아가서는 고급 테크닉을 연마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... 일단 저희 학생들은 참 고마운 학생들이고요. 한국에서 베트남을 처음 왔을 때 좀 먼저 너무 제 첫 제자가 된 친구들이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깊고 모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아이돌이나 가수 그다음에 댄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니까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학생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